시곤해서 와 죽겠네 자 맨 끝 타운터죠? 상술 이제부터 가능해요 아직 이건 안되고 패턴 보호가 있어 이거 두번째 주실래요? 네 던졌어요 각성기를 집중 스탠스에서 보자는데 크리가 괜찮네 할만해요 할만해요 정신이 나와버렸나 본데 다osi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마스 투명 크리스마스 박천 툭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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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요 스페이저 어이! 잘했네요 오케이 집중합니다 빵야 보는 거예요 나이스 밑으로 밑으로 봐 잘 써보세요 저희랑 그 정도면 되는데 어쩔 수 없네 저 실수 안 할게요 실수 안 할게요 다음 구만 봐주세요 안 보여요 파트 바로 빠져주세요 뭐 뭐 오 위험했다 굿모디 밑에 하트요 네 밑에 하트요 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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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아... 똑같은 여기 살면 깨나? 목이 목이 살면 깨져 틀려 타임 상술 각성기 대기 중 패턴 보고 갈게요 암수 재갈까요 이거 내려오면 갈게요 바로 올릴게요 네 폴리님 피곤하세요? 아니아니 바로 쳐줘야돼 괴기 자 괴기 모이면 날릴게요 이거 좀 조심해야돼 가운데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 잡았어요 괴기 자꾸 안해당겨요 괴기 너 와가 아니다 쏘면 돼 야 먹을게요 그냥 쫄이나 한 번에 정리할걸 가운데요 빨리 정리해야겠다 나이야나 세이야나 세이씨 돌타 넘어가고 넘어가고 빨라용 확실히 봄 스페 크로버 스페 스페부터 스페 여기 크로버 두개 크로버 여기 크로버 여기 오오오 네 바로 치명 들어갑니다 치명 들어가 있어요 다했음 넘어가야 다가면 갓 아 아직 글이가 안떠 클리어 타임이에요 예 오판 마지막 폭탄 나가요 함수 이거 그냥 제가 잃을게요 여기 펜토도 좀 위에 깹니다 여기 난리 깨요 한 개 터질 뒤에도 터질 이때 스테이드 먹을게요 먹는 게 좋아 패턴 좀 가는 쪽 한 번 이을게요 공놀이 안전하게 하죠 네 안폭 하나만 아껴주세요 창솔 박성진데 저는 안폭을 다 썼어요 제가 저 두개 있어요 저 두개 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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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로 컷한 이거 찍는다 조심 어 뭐야 괴기 커졌나 저거 잡을게요 방 저거 오른쪽 끌고 오른쪽 끌고 위에 거 고속 없어요 네 체크홈 불러드릴게요 가운데 가운데로 갔어요 가운데로 밑에 크로버 지워버려요 그거 네 저 각성기 대기 중임 아직 안해 풀라 다음 패턴 보고 안폭 좀 약간 다 들어갔음 이거 넘어갈 때 아 네 가겠다 안폭 끝났어요 이제 안폭 한개 나왔어요 이건 마지막에 쓸게요 이거 끝나고 한시부터 한시부터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 아 아 생각이 안 나요 맞아 아 각 잡고 끌게요 이해가 암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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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 패턴 보고 있습니다 아래 포커 지진 잘 쪼리 정리할게요 전선이 아직 시마있어 나이노 각 반응 일단 올려요 아 잡았다 아 오래 올렸다 말이 너무 많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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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안오네 왜 백이 안맞여 이렇게 버그인가 안으로 안으로 빠빠리 아 아 아 화이트 화이트 흠 쟤가 아이 공지구? 어 있네 가세요 암프 던졌어요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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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리 주식 아 너무 세게 박았다 어? 제가 암수 제가 지켰어 공알탄? 6분 때 가거든요 각성기 못 박아요 안 돼요? 어 나이스 그럼 아드 켜버리세요 아 아드 켜게요 아드 켜고 한 번 더 세게 박기 뭐야 모둑기만 해봐 알감비야 아이고 제가 어떻게 보나 못을 수 있어 어 이러면은 한번 갑시다 나 이거 되거든 저도 간다 안을 안을 아 개아파 펴져있어요? 네 아 이거 무조건 간다 아 잡기 와 안 맞네 머리 어디야? 에이 내가 오버딜러 간다 근데 창각은 안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았어요 왜요? 어이가 없어 그 전에 날렸다고 단심은 어쨌건데 리미터 터트려줘요? 아 잡혔어요 아 나 진짜 잡혔네 그거 제가 가면 잡혀 온 김에 풀어줘요 아 아 또 잡혔어요? 아 밑에 온 애한테 밟혔어 이거 못 깨면 알감비 탓입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진짜 두개 정도 올려주지 않겠어요? 이단이 와가지고 빨리빨리 풀어줬으면 되는데 천천히 와가지고 기가 차네요 이런 해조충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애야되는데 조심조심 drying 어 дело 점마 안 chopped 어 됐다 뺏어 먹었으면 진짜 죽일 뻔했습니다 망치로 님 캐릭 찍었어요 이단이 왜이렇게 헝악해요 아니 아 나왔구나 팔에 조심 60인가? 아.. 물량 빠졌는데? 그냥 다 물량 없는데? 어? 3명? 아니 그런데 야 야 잠깐만 이거 어이씨 네 와요 어제도 보자 어 잡기 어? 30 다시 왼 왼 왼 왼 오 그 다음 왼 킬 오 아우 들어가요 안으로? 탕타 안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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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창까지 24초 레이저 레이저 올릴 수 있어요 한번 올려요 그냥 잡기 이거 공포 조심 반격 잡기 저 준비 됨 잡기 암수 제가 이어요 텐바이드 가능 주세요 잡기 저 조심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오우 파이카는 안되네 안대 안내 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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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 다음대 6시 6시 어이게 암수 어이게 지지길래 수호 갈 것 같은데 갔다 어 클리어 타임 클리어 타임 집중 아 진정하시고 일단 뭐지? 암수 없지? 암수 줘 치명 들어가야 돼 바로 올라가있어 아들 다 빠세 저 왕끼리 호스 빵 왕끼리 아덴 한 번 더 가네 왕끼리 도와줘야 돼 이거 인사부 인사부 안포고 있으면 안포고 있으면 지금 쏘면 안돼 17초에요 17초 괜찮 미나부 각전봉 레이저 제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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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으면 끝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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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타락 타락 조그마 질로 크레이저 크레이저 15초 크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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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들어가요? 아 안마일까 일단 앞은 킥 발걸이 생각나요? 발걸이 한식 깼어요 노란색 발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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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5시맥 치면 1도도 1도 나 홀로 아무것도 안해요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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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れは一 כだ before ひなた2はほしおlettGETです 食物で4個はいい 毛が入る熟あります subtar I had to do 細かいのdet壁 한글자막 by 한효정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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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하나 바로 깰까요? 공 하나 바로 깰까요? 알비어 알비어 공 하나 창?", 어 캣 아 그냥 많이ٹ 밀FP 공 하나 va 공 básicamente 공 하나 없어요? 두 번째 걸 못 나가서 상승이 많죠? 유빈 takiej 지인 세상where 샬도 nesse 오 나이스 런드 암수 들어가요 아드윈아 네 대형 내려오면 시켜주세요 쳐주세요 쳐주세요 암수 컷 그냥 들어가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할게요 일단 데미지는 다 들어갔어 풀버프로 채우시고 채우시고 여기 진짜 12시 여기 살려 11시 아 제발 아 제발 가면서 킬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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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1시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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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레이저 아 됐습니다 다음 탑 저거 알비였어 아 아니구나 아 1바리 아 뭐야 아 적당히 빼야죠 아 적당히 빼야죠 아 적당히 빼야죠 아 적당히 빼야죠 저거 좀 채우고 하나 깰게 아 저거 좀 채우고 하나 깰게 감자님 저거 조금만 그 손이 되거든 아 깼어 깼어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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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겼어 아 못 돌아가는게 하나 있어요 아 맨날 죽었는데 안 돌아가가지고 세토 중 세토 세토 중 세토 세토 중 세토 중 내려오면 플로크하면 안 보여 나 이거 신부자 세톤 보고 갈게요 아 아 아 빌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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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빌들기 먼저 봐요 여기 각성기 트고 아랭 기점 창술 먼저 안 쓰는 것 같은데 가운데 아 진짜 배가 못해가지고 알비언 알비언 창술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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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가운데 박딜 해야 돼 창술 박성기 쓸 거예요 아즈는 없어서 가야 돼 암팍 하나 들어가고 암팍 빠져있어 레이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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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올라가? 야 그만 올라가라 빙고 오더 해주세요 아 좋겠네 아 천천히 같이 봐요 빙고 저도 같이 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같이 볼게요 이거 짭짱판 거기 닿으면 안 되는 거 생각해요 네 확인 저는 천천히 나와서 최대한 산빙고 때 뒷좀 못해요 암팍 하나 남았고 아드 하나 남았 저거 하나 맞아 암팍까지 암수는 안 깔게요 지금 전 산빙고 때 일단 첫 빙고 때 깔게요 딛 암수는 안 깔 수 Kobo 여러분은 표현대 $3 practices 끝났거든 내가 핑 찍을게 12시작이에요 홀벗 이거 문대 봐줘야돼 아 탑하라 아 거기 안 죽어야괜찮아 불조심 없어 그 다음 핑 찍을게요 여기 건너가야되거든 아 잠깐만 안되네 방권 두번째 두번째 깔면 안될텐데 깔고 방? 무조건 여기 해야돼 확인 그래 아 깜짝놔 기분났다 빵 어 타이밍가 마지막은 어차피 망치 안나오니까 깔고부터 올게 깜짝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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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깜짝놔 깜짝놔 붙여서 가야 하는데 데포스 머리 잡고 있을게요 내가? 아 혹시 빙보한다는 생각 해야 하는데? 여기에? 다른 데 한 개 깔아야 돼? 여 최대한 돌리자 여기로 빙고 되거든요? 일단 두 번째 거 생각.. 거의 감전! 그냥 12시에 다시 들어가도 될 거 같아 12시에 들어가 볼게, 퀴즈 12시에 들어가요 12시에 까닭거죠? 어쩔 수 없어 폭탄 이득이야, 나 그대로 있는다 여기, 여기 두 쪽에 한 개 아, 플랫 아, 괜찮아, 괜찮아 빙보로만 깬다고 생각해 아, 조심히.. 네, 통도 가진다 왜 이렇게 큰 거야 아우, 빙고함 제가 암스 오면 암스예요 봤어요 치명 쇼핑 내세요? 지금 치명 올라가 아, 피한 거 같아 다음 거 생각 12시만 안 깔면 대박 마지막에 여기서 완성시키는 게 나을 때 여기도 있어 저것도 괜찮을 거 같아 거의 빙고해, 거의 빙고해 거의 빙고해 상하 나이스, 나이스 더 좋은 판단 상구 아, 살려줘 두 번째 빙고, 저기 안에 깔아버려요 그냥 안에 깔는 거 하긴, 여기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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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깔고, 마지막 여기 하면 깔끔하죠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돼 뒤트감자 아, 죽어요, 그냥 죽어요, 그냥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? 오우, 나이스 됐다, 와 깔끔하다 여기 여기 나 포총 있네 아, 다 왔다 불량 없다, 불량 없다, 불량 없다 신분 바로 쏘 마지막 여기 나 딜 안 해요, 이거 네, 딜 하지 마요, 딜 하지 마요 딜 하지 마요 딜은 나빠 딜은 해야지 마지막 여기 마지막 여기 이거 3빙고 미나볼 털 거예요 미나볼 털 거예요 미나볼 10시 털게요 이거 무려 끝나 볼게요 너무 때릴게요 꿀벗고 감독 들어가있어 일단 12시 한개 빠져야 12시 네, 다음 12시 10시 15시 안 죽을 거야 아, 나 죽겠다 이거 빙고 때 쓸게요 그대로 있어요,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, 그대로 폭탄 터질 거거든 가만히 아, 큰일 났다 벽에 붙어요 보고 있어 어, 다음 빨강 써도 되나? 거기 쓰면 일단 아, 거기 써도 돼 기분 나빠, 기분 나빠 오지마 부테이스 여기 일단 싸워 저거 두번째 첫째 합시다 이본빈 골 잡아 히 뒤에, 뒤에 알아요 잠깐만, 이정 빙고를 여기에, 여기에 해야돼 아이씨, 큰일 났다 여기에 해야돼 확인 확인 니다님 자리 깔면 홀리 가만히 있어요 홀리 거기 빙고하고 미나볼 박아야 돼 ешь 파악 보스 자리 조심 잠옷 아, 진짜 또 보스, 빠세 제발 제발 아어어씨 씧 아어어 아어어어씨 아어어씨 아어어씨 아 나이스 진짜 존맛이야 개새끼 아 시발새끼 진짜 아 진짜 너무나 똑같았어 아 얘를 이제 깨는 좋아 오늘은 무력이 있겠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에 진짜 잘못 깐 줄 알았는데 열정이 사와지게 저만 하지 말고 소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나 마지막까지 버스 올크리 떴어 아 사빙고가 끝났네 아닌가 터지기 전에 끝났나 아 사빙고가 터지고 끝났어 아 나이스 아 진짜 존맛다 아 300.. 3천 9백 분 씨 아 와 간매고 궁금했잖아 아 2%만 더 있었으면 잔혈이었네 아 대존만 더 할걸 아 크리 몇 번 떴으면 잔혈이었어 아 크리 몇 번 떴으면 잔혈이었어 아 얘가 나 투사해 자 한 번씩 소감 말씀하시죠 자 일단 잠깐만 우리 이 상태 한 5분만 즐기면 안됩니까? 아 즐기죠 아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아 아 마지막에 피해서 해야되는데 피자님 드디어 후쿨 축하드려요 아 이거 어차피 그 빙고 때는 죽어도 괜찮았어요 아 근데 누클이야 나 좀 기분이 안좋네 아 누클 아 누클은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저 핑이 처음에 찢는데 후쿨을 찍어봐야지 다시 찢는다고 편탐에 맞아보었어 아 빚돈가 들고 누클이라뇨 아 근데 초반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냥 깬거도 만족합니다 그 악마를 깨네 악마 사냥꾼이 어디있는거야 그거 나가서 받아야돼 나가서 받아야돼 나가서 받아야돼 나가서 받아야돼 아 진짜 나와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 진짜 미친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니 피옹기 끌통 crying 흙